오, 안 열려. 크다, 크다. 겨우 넣으셨네,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직접 잡았다고. 이거 직접 잡았다고. 참담 나왔습니다. 저 땅시로. 진짜 씨름했겠는데? 정말 좋았어요. 대박이다, 이거 엄청. 두 마리를 한나래. 정호영 셰프 나와주시고요. 양식이냐, 자연산이냐. 그래서 현지에서 내장은 다 꺼내놓은 상태예요. 현지에서 내장은 다 제거하셨구나. 그렇죠, 제거해야 돼요. 정확히 보시면 꼬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아, 꼬리만 보면 아는 거예요? 자연산은 바다를 자기네들이 먹이를 찾아서 헤엄치기 때문에 꼬리나 입이 발달이 되어 있고 양식은 먹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헤엄을 잘 안 쳐요. 지느러미가 좀 더 작아요. 아, 짧다. 한 5자 6자 되겠네, 진짜. 5자 6자래요. 제일 맛있는 사이즈가 5자 6자래요. 그 이상이 되면 방생하더라고요. 맛이 없대요. 밋밋한가 보다. 혹시 그 자료 그림이 있으면 이덕화 씨가 잡아오셨던 생선. 그때 우리가 그저 양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때 꼬리 보니까 그 양식 맞아요. 꼬리와 입이 발달되어 있다. 잡은 거를 사실 제가 찍었어요. 아, 사주지. 네, 낙지사진입니다. 저게 지난주였어요. 아, 지난주. 합성이면 진짜 웃긴 건데. 전진 씨로부터 합성 의혹이 되어있어. 합성이면 재밌겠다고. 재밌겠다. 동영상 없습니까, 동영상? 이거 봐. 저기 한강. 한강 아니고요. 저 사람이 저쪽에서 잡아당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진 씨는 화면 바깥쪽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거 아니냐. 물고기인 것처럼. 지금 물고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난 못 믿겠는데. 지금 너무 일정하잖아요. 올라오나요, 올라오나요?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오면 힘이 없네, 얘가. 이미 기조맥신인데. 아무튼 약간 좀 의심 가는 부분은 있지만. 아무튼 기운은 없지만. 참검은 참검이에요. 그러니까요. 전진 씨 믿으시겠습니까? 그럼요, 믿죠. 저도 시금치 만들 때 동영상을 찍을 거고 그랬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자꾸. 자꾸. 비누 씨가 의심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제 부업 센터에서 시금치 만들었거든요. 찍었으면. 찍찍을 했어. 실온진도 한번 볼까요, 실온.